언급의료현장 언급의학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추석 연휴에 언급의료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릴리스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이름 듣고 제가 요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릴리스에다가 보시게 되면 경기 북부의 한 대학병원에 계신 언급의학과 전문의 케인이십니다. 몇 시간 전에 올린 영상이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없나 언급실의 위기상황은 현재 진행입니다. 과거 같은 이름은 다 여러분들 이걸 듣고 제가 요약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100% 정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영상에 URL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영상에 URL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을 누르게 되게 되면 한 1분 안 걸려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정리해 줍니다. 릴리스 AI가.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게 되면 스크립트도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분이 언급의학과 전문의 케이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스크립트.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요약노트니까 요약노트 보면 10분 남짓한 여러분 영상을 8개로 쪼갰습니다. 8개로 쪼개 가지고 순식간에 읽을 수 있게 여러분들 문자를 제공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추석 연휴와 언급실 근무 이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추석 연휴 동안에 속초에서 부근에 있는 여러분들 언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경기도 북부까지 전원된 자궁 외에 임신을 한 20대 환자가 들어온 겁니다. 속초 주변에는 속초의료원, 산부인과 강릉아산병원 등의 선책지가 있었지만 결국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어서 경기 북부에 있는 저희 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걸 아마 토픽 프레그런스 자궁 외에 임신 사례모아입니다. 20대. 자 3시간 동안 이동한 겁니다. 주변의 여러분들 전원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그런 환자가 3시간 동안 이동했는데 바이탈 사인에는 문제가 없었다. 심박스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다음 텍스트로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추석 연휴에 겪는 일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겁니다. 언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됐다. 그 과정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안정의 사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급실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장시간 이동한 이후에 우리 병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장의 의료진과 정부 담당자 사이의 상황 인식 차이가 큽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 인근에서 언급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사례를 통해 현재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문제점도 많습니다. 한편 한 신문기사를 통해 외과의사가 소아의사가 아닌 상태의 수술을 진행하여 생긴 합병증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난 기사를 방송 중에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요약본에 만족하실 수 없으면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방송 내용 전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여기 스크립트를 눌러봤습니다. 새벽 3시에 와서 제가 치료를 했던 겁니다. 지금 언급 전문가 K씨가 새벽 3시에 와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언급실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던 환자분도 속초 인근에서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병원 전원을 받아든 경기 북부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환자분들이 구급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언급실 상황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상황 자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서 감당이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과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사례고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지만 단적인 예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외과의사가 소아과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해가지고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기사가 한국중앙일보에 나온 건데 소아과의사가 없어서 당직 외과의사가 신속히 수술했는데 그 환자가 다행히 그날은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수술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 장괴사가 일어난 게 확인돼서 수술을 다시 하게 되었고 나중에 환자가 이후에 어떤 합병증이 문제가 됐는데 사법부에서 원래 수술을 담당한 외과의사에게 책임을 지운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급실 상황이 끝하고 달리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의사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의사의 진단과 결정의 중요성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름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당직 외과 교수님께서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환자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합병증이 오면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내과 외과이긴 하지만 소아과를 전문으로 봤던 외과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굉장히 위협하다는 걸 인지하고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방어진료가 필수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자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을 거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국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법부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치료했던 속초로부터 전원한 자궁부의 임신 환자의 경우도 사실 부인과 환자였지만 환자의 혈압이 흔들리고 바이탈 사인이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진료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환자가 상태가 제대로 의도한 대로 좋아지지 않고 나빠졌다면 저 또한 의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의 언급의료가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법시스템 개선 필요성과 의료계의 의료 이렇게 여러분들 요약도 볼 수 있게 되면 스크립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풀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스크립트를 보면 되는 겁니다. 다수의 전문 의료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일단은 응급처치 상황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의료계에서는 어려움이 쌓여가고 있고 환자를 보는데 적극적인 진료를 하지 않고 방어진료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언급의학과에 계신 언급의학과 전문의 케이시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과거 같으면 10분 정도 영상을 다 보고 본인이 요약했는데 이렇게 릴리스 AI가 순식간에 뭡니까? 총 정리, 요약 정리, 풀 스크립트 이렇게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여러분들 다행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일신, 우일신 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가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 실방송을 그냥 릴리스 AI에 집어넣으면 그냥 릴리스 AI가 다 요약을 해 줄 겁니다. 참 대단한 시대가 됐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제3부는 의로사태 문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사태 문제 의로사태가 가전 좀 긍정적인